두 번째나? 우와 많이 나왔다 한 개 캐서 이거만 몇 개야? 많이 나와보니는 했지 어우 씨 너무 아파 이렇게 꼬러지겠다 하나 둘 셋 넷 저렇게 깊은데 쟤도 어떻게 했지? 와 여덟 개 캤어 하나에? 둘인가? 이게 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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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왜 그렇게 잘하지? 됐다 요것만 하고 하자 여기 여기 봐야? 혜아 줄기가 너무 커 자 모아봐 이제 근데 색깔도 똑같고 주도지 있어? 주도지 공유해야지 조금씩 농장 어디? 오늘은 꿀고구마랑 밤고구마를 심은 지 오 80일쯤 되는 날이에요 그렇게 쪼꼬문데? 어느 정도 컸는지 궁금해서 각각 하나씩 해봅니다 주도지가 공화네? 그럼 아직 덜 자란 것 같아요 다시 입어 계속 들어가지? 큰 거는 먹을 만한 크기로 자랐는데요 여기서도 일리인지 해봐 아직은 캐기가 좀 그러네요 땅이 두더지 지나간 자리는 있잖아 땅이 이렇게 작은 것 좋아하는 형님네 먼저 한 박스 캐서 주었고요 오늘은 저녁에 닭갈비 먹으려고 불고구마 하나랑 불고구마 하나랑 불고구마 하나랑 불고구마 하나씩 캐고 있어요 지가 도망가겠지 수납 제재도 열심히 뿌려주었고요 오 진짜 무서운 거 아니야? 오 진짜 무서운 거 아니야? 오 진짜 무서운 거 아니야? 그런데 이게 잘 안되네요 수목 제재를 샀는데 토질이 고구마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걸음도 그다지 많이 안 했는데 그런데 이 정도면 다 정상 아닐까? 줄기가 왜 이리도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고구마가 동그랗게 예쁘지 않고 너무 길쭉해요 난 이거 싫은데 동그란 게 좋은데 들고 너무 깊이 박혀있어서 캐기가 힘드네요 고추가 왜 있어? 그냥 우리 식구끼리 먹을 거라서 그려러니 하고 있어요 시간이 더 지나면 좀 더 크고 예쁘게 되겠거니 하고 기대해봅니다 고추가 있었다고? 어 거기에 고추가 달렸었다고? 어 지가 안 심었는데 자랐어? 어 헐 신기하다 그때 내가 있다 그랬잖아 한번 그런데 뽑았어? 안 뽑았지 그럼 어디 갔어? 지금 어이씨 이래가지고 나야겠나? 자기 벌레 문다 종아리 어 아니 나는 왜 고구마가 농쿨만 자라냐고 에이 다른 집도 다 그렇게 자라 야 야 야 너무 웃긴다 심지도 않은 고추가 어 술이 여기있다 한 두 개 정도만 캐면 될 거 같아 광고구마 하나 응 꿀고구마 하나 응 꿀고구마 하나 응 안 나오면 두 개씩 태고 그래 어 그거 아깝다 호수 그 호수 쓸 수 있지 않을까 응 모르지 저쪽에 새로 한 게 어 여기 꿀이다 어 흙 되게 포슬거린다 어우 딱딱해요 그래 그 정도는 포슬거리는 거 아니야 근데 고구마가 원래 그렇게 거꾸로 확 박혀있는 건가? 누워있지 않고? 고추 까먹을 수 있었는데 그러게 어 거기도 있네 고추 위에 한 구루가 있었다니까 그러게 그냥 놔둬도 지가 자랐네 네 씨 떨어져서 자랐나봐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 있다 그 밤이야? 네 이 아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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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가봐. 잘랐다. 왜 이렇게 깊이 들어가냐고, 얘네가. 원래 그런가 보지만. 여기 있는데. 잘려서 나왔어. 아까 잘라졌잖아. 위에 있었는데. 키우기 힘들어. 앞쪽보다 여기가 더 많이 달리는 것 같은데. 조금 한 달 더 있어야 되니까. 개수는 많이 달렸는데? 응. 앞쪽보다. 지금 아직도 한 개짜리야? 한 개째야? 응? 어. 양쪽으로 두 개가 아니라? 한 개. 제법 나온다. 두더지 굴 파듯이 하네. 부러진다. 부러진다. 잘 좀 해봐. 너무 깊어. 그래도 잘해봐. 뒷버지. 잘 이렇게 있어. 쟤를 어떻게 캐. 그래도 잘 캐. 모둠 잡고를 캐는데. 저기 있는데. 이걸 어떻게 캐. 아니 무슨. 줄기를 다 없애고 해야지. 편할 것 같아. 줄기 잘라내봐. 이거 아닌데. 큰 놈인데. 이게 뭐하는 짓이야. 거의 동굴인데. 어. 이게 말이 돼? 돌이다. 왜 이렇게 깊어? 못 쏘겠다. 또 가보이다. 이게 또 부러진다. 어우 아까워. 뭘 아까워 봐. 작아졌어. 여기 하나 더 있는데. 이건 옆에 놈인가? 이거 양쪽으로 자기가 심은 거 아니야? 이건 이놈인가 보다. 이놈 줄기인가 보다. 두 번째는. 우와 많이 나왔다. 하나. 한 개 캐서 이것만 몇 개야. 많이 나오기는 했지. 어휴. 엄마. 아휴. 이렇게 부러지겠다. 하나. 둘. 셋. 넷. 저렇게 깊은데. 쟤도 어떻게 했지. 여섯. 와. 여덟 개 탔어. 하나에? 응. 이게 두 개 있지. 둘 다. 우리 같이 탔어. 에이. 굴을 파라. 굴을 파. 그 정도면 굴인데. 두더지가 고구만 안 먹나?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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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지 몰라. 뭐. 많이 나왔어. 그래도. 이제. 한 달 반 있으면. 되겠지? 응. 얘가. 밤고구마지. 얘. 밤고구마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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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마무시하지. 응. 이게 말이 돼? 이렇게 주기가 많아? 야. 이게. 어디까지. 아휴. 아니. 이게 말이 되냐고. 아휴. 고구마줄기 탐난다. 아휴. 아휴. 아니. 이건 말이 안 되잖아. 응? 아니. 원래 이 정도일 거야. 야. 하나에 이렇게 달리는 게 이게 말이 되냐? 설마. 우리 거만 이렇게 컸겠어? 하나에 이렇게 많이 달렸어. 여기가. 내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. 이쯤 되면. 아니야. 저기서 달려온 거야. 아휴. 약을 뿌렸는데도. 안 되네. 알겠습니다. 이제는 꿀고구마. 알겠습니다. 이제는 꿀고구마. 알겠습니다. 케히까마가 달려왔다. 어머. 송충이 있다. 여기만 잡고 있고 여기 대구너가 있어요. 없겠지? 몇 가지 갔어? 여긴 없겠지? 응. 여긴 되게 가까이 심었는데. 그 옆으로 박은 애들이지. 응. 고구마가 안 보이는데? 이쪽 옆쪽으로 있는 거 아니야? 심은 쪽으로 있나봐. 응. 응. 네. 끝. 오 귀 너무 크다 야 싹이 나는데? 또 싹이 나? 이거 싹 나잖아 어 캐온 것도 싹이 나더라구 뭐 캐온거지? 우와 이게 너무 큰데? 이게 다야? 흰 뭐야 그리고 너무 크다 작은 게 여러 개 달린 게 나은 것 같아 끝이네 우와 신기하다 저쪽에는 꿀고구마가 더 양이 많았는데 여기는 왜? 대신 사이즈가 크다 어 에이씨 사이즈는 뭐 크구만 얘는 뿌리가 왜 그러지? 에이 얘는 안달리게 생겼대 거기는 어떻게 생겼는지? 하아 하아 있는데 뭐 아 아 네 두개다 심었는데 어디 나오지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데게? 데게? 이게 뭐야? pping 까 그 으 으 글렀다 뭐야 이게 뭐야 어이구야 이게 뭐야